됐다. 황정비. 황정비. 한정비. 아.. 아.. 황정비. 황정비. 황정민! 황정민! 그거 알아? 민호의 도플갱어 처음 들어 민호 도플갱어 민호 정형돈과 도플갱어 졸업사진 봤어? 귀에 꽃 달고 찍은 사진 보면 빵 터지는 그 사진 도대체 몇 킬로를 뺀 거야? 20kg 정도 내가 좋아하는 승훈이 이혜정의 성대모사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자꾸 보여들래 내가 이렇게 성대모사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잘 보란 말이야 이승훈 너의 매력 포인트 뭐야? 여기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이런 랩을 뱉어내고 있다는 게 여러분 다 깔아봐요 철판 이건 철판 볶음밥 아니에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뿜뿜 실사원 그거 알아? 승훈이 2차장, YG의 2차장 너는 아이돌멘의 사원 오? 나는 그저 명목 보는 2차장 나 월급 안 받고 무보수로 일해 왜 YG의 차장인데?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내 월급 넣어줘요 월급날다 밥 한 끼 사줘 YG의 패션이 쓰다가 만치 칼라더 펠트가 인정한 GD? GD 제레미 씨카시 인정한 CL CL 구태웅이 인정한 강승윤 나의 패션 어때? 요, 은박지 오늘 패션은 박찌 애는 갈치 박찌 애는 갈치 너무, 너무 too much silver 오우 오우 I like silver 갈치 갈치 위너의 노래는 역시 위너 음원 공개하고 바로 지붕킥 앨범 차트 1위 해서 I think 지금이 바로 위너의 노래를 듣기 좋은 시간 위너 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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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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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미